그랑프리 오늘 영화 잘 보겠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그랑프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름답고 이쁜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고 좋은 영화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재밌게 보내가겠습니다. 그랑프리 파이팅! 좋은 작품으로 나왔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대하면서 왔어요. 굉장히 위험했던 워커리였을 것 같은데 마을을 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탄력받아서 내일부터 승마장 갈 것 같아요. 추석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참 좋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대공분의 시간이 되고 돌아가시고 좋은 추석에 좋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분들 모시니까 굉장히 안 떨리네요. 오랜만에 제가 한 거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직장을 나설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교훈이나 에어라지의 패스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참 행복하게 찍어서 이제 비로소 행복한 연기가 될지에 따라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영혼을 항상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봐주세요. 영화 재미있게 봐주세요. 영화 재미있게 봐주세요.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 대박 영화가 너무 예뻐요. 영상비도 너무 좋고 양동근 선배님이랑 김태희 선배님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동근이 눈물 흘렸어요. 매력이 팍팍 나오는 그런 연기였어요. 가족이 함께 보기에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너무너무 진짜 고생하면서 찍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멋있는 영화가 나와서 너무 감동스럽게 봤어요. 정말 그랑프리 최고입니다. 그랑프리 파이팅! 그랑프리 파이팅! 그랑프리 파이팅! 그랑프리 파이팅! 그랑프리 파이팅!